어 굉장히 블링블링한 드레스 예 우리 오승하씨 무대에서의 모습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었지만 배우로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오승하씨입니다 자 올 한해 또 많은 고생을 하셨고 예 우리 팬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오늘 KBS 연기대상의 오승하씨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포터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터타임 왼쪽부터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구형 중앙 그리고 또 오른쪽도 받으시고요 오승하 존나 이뻐 미소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해주고 계시네요 다시 한 번 왼쪽 받으실 수 있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 한 말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오승하입니다 제가 레인보우 시절에 가수 시상식에 이렇게 왔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소유하기를 하고 배우로서 시상식에 오기를 해서 정말 너무 떨리고 감사드리고요 요즘에도 새해 복 많이 남겨주시고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결아 예? 문 잘 잠궈? 어 당연 당연 오승하씨께서 KBS 연기대상을 차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모실 분은 김동준씨입니다 함께ceğim amber가 내 painter 구형 반응 소유하